형 이거는 브리, 브리트시 팝 스타일이거든요. 홀드 플레이 스타일. 한 번에 한 번 넣어보세요. 아 이것도 괜찮네. 어, 어떠. 이거 형 마음에 드네 지금 표정이. 이걸로 할게요. 이거 저희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. 진짜로? 네. 이것도 직접. 어머니 집의 원단으로 직접 만든 거예요. 웃네? 웃어? 잘 어울리네요. 잘 어울린다니까. 분장을 잘했어 아주. 웃어? 아니 웃어? 이거 웃긴 거 아니지. 형 이거 롤X 빼셔야 되는데. 롤X 빼시고. 롤X 빼시고. 이게 뭐야 이거. 이게 뭐야 이거. 이게 뭐야 이거. 이게 왜 내가. 나 런닝맨에서도 이거 알아서 런닝맨에서도. 이렇게 먹는 거야. 이렇게 되어서. 이렇게 thinking 뭐하고 또 잘 보여요. 셰프도 붙어가지고 그냥 이거랑 하잖아. 그럼 형. 근데 실은 진짜 멋있으세요. 한 번 더 찍어드릴게요. 아직까지. 음악이 또 따가올리네. 형 이거 보세요. 진짜 멋있으세요. 영화 영화 주인공 하면 좋겠다 잘 어울려요. 그러니까 이게 품바가 주는 이상한 멋이 있더라고요. 모를 거야. 약간 섹시해. 모를 거야. 약간 섹시해. 약간. 아 나 정말. 고맙습니다. 형 식사 좀 하고 오실까요? 조금씩은 남아서. 여기 매점 가세요. 이러고. 콩! 저 무대 의사는 못던데? 무대 의사. 저. 아, 얼른 먹고 오죠? 가자, 밥 먹자. 네, 시간이 없어갖고. 하아... 가자.